저는 트윈스 때 처음 제스처를 하는 걸 해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. 제가 파트가 다 한 개였어요. 내 아는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 이건데 뭔가 팍 뭔가 있어 봐야 돼요. 내 아는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. 내 아는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. 한 글자 한 글자 막. 쪼개서 나누고. 굉장히. 이것 짠 짠 짠 짠 제축.